안녕하세요. 현장 리포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인 선배의 최신 뉴스와 소식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가인 선배의 하루 속 이야기를 함께 보아요. 이번 행사는 전북 고창군에서 지난 23일 저녁에 열린 군민 모두 하나 되는 KBS 열린음악회를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고창읍성 잔디광장에는 지역주민 약만 명이 참석하여 한자리에 뭉쳤다. 이번 음악회는 고창군 수심덕석 고창군의회 군의장 임정호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송가인, 알리, 피프티피프티, FIFTY, FIFTY, 진성, 김종서, 김장훈, 김민희, 강예정, 에스페로 등 인기 가수들이 참석하여 관객들과 함께 환호성을 더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이번 음악회는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개최된 행사로 다가오는 5월 28일 오후 5시 40분에 KBS 1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을 즐기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은 4천여 석의 좌석을 모두 채우고도 부족하여 행사장 주변에서도 마음껏 관람했다. 고창군 수심덕석은 이날 공연과 관련하여 이번 열린음악회는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게 된 행사였다며 교통, 주차, 입퇴장 등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지키며 고창군민들이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또한 행사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점검해준 고창경찰서와 고창소방서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더불어 군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고자 한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와 함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연, 전시회, 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또한 고창군은 이러한 문화 행사를 통해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들에게도 홍보하고 다양한 관광 자원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동시에 전북 고창군의 매력을 널리 알리게 되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군민 모두 하나 되는 KBS 열린음악회에 참가한 가수 송가인은 고창군의 명예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녀의 인기와 영향력을 활용해 고창군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릴 계획이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고창군을 찾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고창군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 고용 창출, 복지 서비스 개선, 건강 증진, 환경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전북 고창군의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군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를 계속해서 개최하고 지역의 문화와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창군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현장 리포터 영상을 마칩니다. 가인 선배의 최신 뉴스와 소식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